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의용이 취미인 충남 래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진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애터미 파인자임입니다 지난번 슬림바디에 참여한 저희 팀들은 이 기간 동안 파인자임, 애플펜온, 보이차를 꾸준히 섭취하고 많게는 7kg에서 4kg 정도 감량을 하였는데요 모두 에너지 대사와 지방과 노폐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셀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 정말 좋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파인자임을 제가 오늘 제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애터미 파인자임 제품력으로 사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제품에 대한 감동과 그런 필요성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입니다 애터미 파인자임은 효소 제품입니다 효소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사효소는 세포 내 에너지 생성과 세포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고요 소화효소는 주로 위와 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소화해서 영양소로 분해를 합니다 과식, 급책, 요즘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섭취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사효소의 일부가 소화효소로 이동을 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데 이때 대사효소가 고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몸에 이상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사활동을 알아볼 텐데요 대사활동은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어떻게... 죄송합니다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대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소의 주요 기능을 알아볼 텐데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해서 얻은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몸에 흡수된 나쁜 물질을 처리하며 소변 등으로 배출을 하고요 정상적인 몸의 성장과 면역 반응, 신체 기능의 조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해서 소화력을 높여주고요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면서 우리가 얻는 살이 빠지는 효과를 더불어서 얻을 수가 있고요 효소가 없으면 한 끼 식사가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대사활동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 총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이 효소인데요 이 단백질은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효소가 활성화할 수 있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효소가 활성화할 수 있는 온도는 40도에서 가장 활성도가 높고 50도에서 감소를 하며 70도에서는 거의 활동성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식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끓이고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실제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효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 부족으로 우리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부패가 되고 우리 몸에 쌓이고 각종 염증과 독소가 발생이 되면서 대사활동 저하를 가져오고요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속쓰림 증상이 생기는데 소화 적용이 떨어지다 보니 위산분비가 활발해질 테고요 이로써 위염과 영역성 식도염에 시달리면서 밤중에도 이런 영역성 식도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수면에 질 또한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와 빈혈이 이어지는데요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결핍으로 에너지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되고 비타민 B군 철분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철 결핍성 빈혈이 오면서 단백질과 호르몬 생성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호르몬 생성과 관련된 문제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불량으로 편식과 결식이 이어지고 복부 팽만감과 복통으로 이어지며 소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깊이가 오면서 특히 식이섬유를 먹기가 어려워지고요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가 오는 것처럼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기계의 질병이 발생이 되고요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가 배설이 되지 않아서 생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요 그리고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에 서로서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들이 내려와서 장염, 복통, 설사가 이어지고 크게는 대장암의 확률도 증가가가 됩니다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각종 염증 증상들이 생기는데 피부 염증, 습진,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 각종 염증과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음식 갈망이 스트레스 받을 때 조급할 때 음식을 찾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요 부드럽고 편한 음식만 또 먹다가 보니까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증이 강화가 됩니다 공복감을 칼로리로 채우는 영양 대신 양적인 식사를 하다 보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또 장으로 넘어가서 결국 비만균의 먹이로 이어지고 이 비만균의 먹이는 지방조직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비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방조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디포카인 세포신호물질 사이토카인을 지방조직은 분비를 하는데요 이 물질은 신진대사와 면역반응을 조절합니다 지방조직에서 분비하는 이 아디포카인 호르몬 종류는 한 600여 종이 되는데요 이 지방질의 축적이 많아지면 염증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만은 염증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600여 가지 호르몬 중에 렙틴과 아디포 넥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디포 넥틴은 지방세포 지방조직에 관련이 되면서 인슐린 반응성, 포도당, 지질 수송, 세포분열, 지방분포, 세포분화 그리고 간에서 인슐린 반응성과 지질 저장량, 간 호르몬 분비, 지질대사, 생장인자 그리고 체장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를 관여하고요 인슐린 반응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렙틴은 뇌에 식욕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 소모 활동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고요 또 체장에서 이 렙틴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글루카곤 분비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렙틴과 이 아디포 넥틴은 과다하게 되면 인슐린 신호를 차단을 하고요 인슐린 신호를 차단해서 인슐린 내성을 유발하고 제2형 당뇨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비만이나 유전,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하는 병을 제2형 당뇨라고 하는데 국내 당뇨병 환자의 약 90%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디포카인의 불규칙하고 과다한 분비는 인슐린 감수성, 지질대사, 면역기능, 염증반응, 혈관벽에서의 작용, 혈중 농도에 관여를 한다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몸속에 남은 포도단과 아미노산이 지방세포로 축적이 되는데 이 지방세포는 세포막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만으로 이게 과다하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고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다른 호르몬의 정상 분비까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로써 암, 알츠하이머,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등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 노폐물 배출, 수분 배출, 호르몬 개선, 지방의 적정 수준이 중요하죠 효소와 노화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노화의 원인은 소화효소 고갈의 신호라고 하는데 노화 관련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화 관련 호르몬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이 이 노화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 여성들의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의 무게를 줄이고 혈관, 피부 유지, 단백질 생성, 염분, 수분을 유지해주고요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은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드는데 복부 비만, 당뇨, 고지혈 등을 유발합니다 이 호르몬의 특성은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되고 이 혈액에 의해 표적 세포까지 운반이 되는데요 이 표적 세포의 특이한 수용체와 반응을 해서 작용을 하고 이 효소를 또 여기에 보면 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한 종류나 여러 종류의 표적 세포의 여러 종류의 효과를 또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호르몬과 효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20대 이후에 체내 효소가 생성량이 20대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호르몬 분비량도 20대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 부족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각종 염증으로 시달리면서 면역질환, 염증질환, 우울과 같은 짜증이 생기면서 정신, 신경계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 방법은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게 사과나 사과식초를 많이 드시면서 적절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보조식품을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효소식품이 가장 안성맞춤이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식품을 골고루 섭취를 해서 식품 내 효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품 내 효소들은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영양성분으로 변환이 되고 대사효소는 생명유지나 신진대사와 같은 이런 물질들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에서 좀 핫해서 제가 이걸 갖고 와봤는데요 이분이 최대한 20kg까지 감량을 했다고 해요 이 제품을 먹고 그런데 우리 몸에 살이 찌는 이유는 양분을 차곡차곡 쌓아서 장기를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제품이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실 다이어트 제품보다는 효소식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은 노폐물 배출 그리고 호르몬 개선, 브로멜라인으로 노폐물 분해 및 배출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결국 여기에서 봤을 때도 이 다이어트에는 노폐물과 수분 배출, 호르몬 개선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터미 파인자임입니다 저희 에터미 파인자임은 동결건조 파인애플 분말 30%를 합류하고 있고 브로멜라인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이란 앞전에도 그 제품의 브로멜라인이 유효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브로멜라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심지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황을 합류하고 있는 효소입니다 소화를 돕고 운동 후 부상, 외상, 각종 관절통이나 염증 이런 완화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가래를 삭히고 폐기능을 돕고 하루에 필요한 망간 권장량의 약 75%를 합류하고 있어서 성장기 뼈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관여를 해서 장래 환경을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천연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관 속의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이 혈전을 또 분해하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전을 분해하는 제품이 이 브로멜라인 성분 말고 실제로 제품에 나와 있는 게 진코엔나또가 또 있죠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이 황산화 성분이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고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이 브로멜라인은 붓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해 주고 붓기를 제거해 주면서 우리가 몸에 수분을 제거를 해서 붓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에터미 파인자임은 아밀라제 30만 유닛과 프로테아제 1200 유닛을 보장한 역가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 역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성도가 높습니다 에터미 파인자임은 신진대사와 소화를 위해 맛있게 충전을 시켜 두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이 체내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더라도 정말 20대와 60대는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보장된 역가 수치로 아밀라제 30만 유닛, 프로테아제 1200 유닛으로 식물 유래 효소 포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터미 파인자임은 식물 유래 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물에서 생성된 효소만을 합류하고 있고요 이 식물에서 생성된 효소 중에서도 천연 발효 효소가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아주 비싼 원료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발효 효소 중에서 황교균에서 발효한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만을 사용을 했고요 흡교균 발효물, 누에 콩 단백질, 파파야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을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보면 함량으로 사람들의 눈을 많이 속이고 있는데 이 제품이 한 달치가 30일 한 통에 36,000mg이라고 해서 수치를 엄청 뻥 튀겨놨어요 36,000이라고 하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저희 파인자임은 6만mg입니다 60g이라는 거예요 이 36,000mg도 36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수치에 많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해서 우리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고 신진대사 활성을 시켜주며 소화를 증진시켜주는 소화효소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조효소가 있는데 코엔자임이라고 해서 효소는 조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조효소로 인해서 완전체가 되면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효소는 저희는 비타민 B1, 비타민 B5, 비타민 B7, 비타민 B5, 판토텐산, 비타민 B7, BOT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조효소로 저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파인자임 한 포를 가지고 분해 실험을 했는데 3시간 만에 다 완전히 분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인자임은 효소식품으로 식품 유행에 첨가가 되어 있고요 다른 제품들은 보통 보면 가채 가공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드리는 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 여기 보면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첨가한 보존재입니다 이산화규소는 사실 그냥 제품에 썼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요 이 이산화규소는 뭉침 방지 형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인데 이 이산화규소가 나노 형태의 입자로 쪼개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산화규소가 나노 형태의 입자로 쪼개졌을 때 세포막을 통과해서 강과 신장 폐에 축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습기, 굳는 현상을 예방하는 보존재인데 과다 복용 시 설사, 복통, 위장장애, 두드러기, 칼슘 흡수 억제까지 유발하는 그런 첨가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효소식품은 잘게 잘게 쪼개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제품들, 첨가물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자주 과식하거나 회식 모임이 많으신 분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신 분 그리고 빵, 면, 밥,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신 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직장인분들 활력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 간편하고 맛있게 효소를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참고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떡이나 고구마를 먹었을 때 식물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파인자임을 먹고 식물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주변에 이런 제가 체험을 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파인자임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정에서 11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효소 11종을 주 원료로 하고 있는데 이 시중의 제품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이 멀티바이오 잠 5종 합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테아제와 파파야 추출물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특이한 점을 제가 봤는데요 22종의 혼합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이 혼합 유산균을 가지고 조금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유산균은 위산이나 소화가 될 때 위산이나 담즙산 등이 발생, 강력한 염산이거든요 이 염산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먹으면 효소 제품은 좋은데 식후나 바로 직전에 먹는 게 좋은 효소 식품에 이 유산균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바이오잠 5종 합류가 되어 있는데 2만 4천 원이고요 식품 유형에는 기타 가공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가 수치는 저희랑 똑같아요 30만 유닛 이 톡스웰 같은 경우에는 50만 유닛인데 효소군이 저희 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죠 가격은 2만 9천 7백 원이고 저희 제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체 가공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에터미 파인자임은 30만 유닛에 1만 6천 8백 원에 7천 PB를 주고 있습니다 효소가 지난번에 슬림바디 최종 6인에 선정되신 김은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과 함께 만나서 파인자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많이 식사를 하셨을 때 파인자임을 추가로 한 포씩 더 드셨다고 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효소에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같이 복용해도 좋은가요? 하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산균과 같이 섭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음식물 섭취 시에 분비되는 위액에 의해 파괴가 되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습니다 하고요 효소는 음식물에 소화를 돕기 때문에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먹으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인자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효과를 보고 소비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 번 더 SNS에서 올라온 자료를 볼 텐데요 결국 다이어트 우리 최대의 관심사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에는 노폐물, 수분 배출, 호르몬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저도 한 6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여기에 이 천연칼륨은 사실 칼륨 성분은 정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피해야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차를 먹고 인효작용을 했으며 보이차를 먹으면 LDL과 HDL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LDL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보이차를 먹고 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호르몬 개선을 백봉용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은 외국 제품입니다 이 백봉용을 원료로 했는데 이 백봉용은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개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품에 루바부킨이 있고 활증기구가 백봉용의 원료로 쓰이고 있잖아요 백봉용이 활증기구의 원료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제품을 믿고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파인자임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으로 노폐물 분해 및 배출을 하시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인데요 질병 또는 기타의 큰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연령 증가로 인해서 생체 조직이나 기관 이런 형태가 변화가 되는 기능이 감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 방지나 장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오래된 장수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런 소식을 하는 이유를 제가 파인자임 공부를 하면서 소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효소를 정말 아껴서 쓸 수가 있겠구나 예전부터 이 효소에 대해서 선인들은 몰랐던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효소를 아껴서야 오래 산다 하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시간이 흐르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과 의학의 발전으로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 또한 보여지니까 우리가 시중에 이런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깐깐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 사업 또한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큰 사업 성장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CU 정상에서 만나겠습니다